1번 더. 잡네. 이게 안 배워서 그렇지. 바운드. 확실히 야구 분은 구절된 분을 잘 잡나 봐. 이런 거 지금 캐치하는 거. 그러니까 바운드에 대한 감이 확실해. 이런 거 잡기 힘든데 골키퍼들이 바운드 돼서 잡는 게 가장 힘들거든. 저는 쉽습니다. 제일 쉬워. 바운드가 제일 쉬워. 내가 좀 쳐줄 테니까 나오면서 점프해서 한번 잡아봐요. 야구가 왜야 점프해서 잡아야 되는 게 있잖아. 동현이보다 높은 데서 잡는데? 이번에는 스피드 측정하겠습니다. 자, 스피드. 갑니다. 파이팅, 파이팅. 준비하시고.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. 과연 도로왕. 진짜 빠를 것 같아. 준비. 이대용. 스타트 빠르다. 스타트 빨랐어. 됐다. 한 번 더. 한 번 더, 한 번 더, 한 번 더, 한 번 더, 한 번 더. 이대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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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용. 이대용, 이대용. 이대용, 이대용. 저런 퍼포먼스. 와, 멋있잖아. 태클은 잘해. 태클은 잘해. 태클은 잘해. 이대용. 8초 8일. 8초 8일. 태클은 잘해. 이야, 이건 뭐 물건이 나타났네. 아. 아.